네, 5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이 보압권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압권장을 예상하면서 SKIE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사막 콘덴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꼽고 있고요. KTV투자증권의 이송 차장은 역시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농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동금융센터,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금융센터에 김태현 대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장은 어쨌든 급반등해가지고 상승 마감 확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긴장감 고조 그리고 목요일에 있는 FMC 회의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반등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오더라도 어제 같은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그런 것이지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앞으로 당분간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려감이 아직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락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FMC 1월 F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신앙이 좀 우세한데 그래도 앞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을 3월에 또 할 거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반대 매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현금상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주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레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지금은 최적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급반대로 다시 줘가지고 상승 추세를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많은 만큼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악재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폭락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급락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종사의 주력은 2차 전지 분리막 소재입니다. 분리막은 리튬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액 그리고 분리막이 있는데요. 그중에 4대 소재 중 하나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하면서 미세한 구멍으로 리튬 이온만을 통과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필름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 에너지 발생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열이 발생하면서 발화 그리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의 이유로 분리막 업체들의 영업 위익률이 3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소재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제가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 것은 영업 위익률도 높지만 SKI 테크놀로지의 증설 관련해서 이익이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13만 원대가 거의 저점 지지선 수준인데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며칠간 어제 그제 이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도 단기적으로 1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하위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창환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800석까지 뚫렸는데요. 오늘 어떻게 장 보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장을 좀 봤는데요. 마이너스 4.9에서 올라와서 마이너스 2%에서 보고서 새벽 4시 반에 어떤 판단을 들었느냐 하면 장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 인하로만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상승 마감을 해서 좀 놀란 건 있었지만 모든 기표가, 기술적인 기표가 시장 지수의 바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체 3대 지수 모두 다 지수상으로는 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기술 지표상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터무니없는 악재가 않는 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분명히 장은 반등해서 올라올 구간이다. 지금은 납부 과대와 과매대 구간이 분명함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는 내가 대부분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라든가 이제부터 분할 면에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현금을 갖고 계신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갖고 버티면서 종목 교체 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빠졌으니까 주도 섹터 위주로 종목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있고. 현재로 연준의 긴축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은 발목을 좀 잡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LG에노래시아 솔루션 상장을 비롯해서 역학과 IPO가 또 한 번 발목을 잡고 있지만 1월 달 FOMC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쪽 긴축에 대한 어휘동도 가이던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실장은 다시 적응할 것이고요. 27일 이후 그러니까 연준 FOMC가 끝난 이후가 27일 새벽이니까 27일 LG에노래시아 솔루션 상장이 있거든요. 이 직후가 우리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고요. 방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 지수, MSCI 편입을 위해서 외환 거래 시장 밀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향후 우리나라가 MSCI 지수 편입되고 한중 지수 편입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들이 더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모멘점이 될 것이고요. 현재 시장의 악세에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전염병, 전세계의 전염병 이후에 경쟁은 분명히 좋아질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상승향이 끝내는 역대급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초과적인 상승을 위해서 조정인데 모든 악재에 대한 시나리오가 극단으로 반영된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인내를 갖고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자. 자율주행 섹터가 올해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분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물려있는 종목들은 자율주행 섹터 종목으로 그렇게 매매해보자 의견드리겠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바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종목 교체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좀 자율주행 대장주를 떠오르는 사막건센서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 테슬라의 전작용 MNCC 공급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그전에는 사막건센서가 LG전자라든가 현대모비스 쪽에는 카 임포테인먼트 쪽에 관련된 전작용 MNCC를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테슬라이 공급한 건 부동계 MNCC입니다. 부동계 MNCC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신뢰성을 굉장히 인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이 있고, 일단 테슬라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사가 밸류에이션을, 멀티풀을 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독일의 비스테크 테크놀로지에 7년간 400억 규모의 전작용 캐퍼시티 공급이 됐고, 이미 아우디와는 올해부터 8년간 계약 규모가 800억 규모인데, 추가적인 공급 추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우디가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쪽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공급 계약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탈리아 업체 엘더사라든가 BMW, 볼보 타 올해부터 공축적으로 전작용 캐퍼시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동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작년부터 5년간 전작용 캐퍼시터 공장 캐퍼 5배 증설을 진행 중이 있어서 아마 동사의 해킹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고, 세슬라의 납품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종목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받을 때는 최근 시장 대비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종목 구체해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가 아래에서 오늘 좀 잡아도 되겠고, 밸려 현상으로 일단은 1차 8만 8천 원, 2차 10만 원 목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사막 콘도에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